2024년이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아쉬우시죠? 하지만 아직 아쉬워하기에는 이릅니다. 남은 올해 엄청난 한국 OTT 시리즈들이 몰려옵니다. 시즌 1로 이미 검증을 마친 작품들로 엄청난 기대를 받으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작품들이죠.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볼까요? 그들이 맞선 존재는 어떤 괴물이었을까? 경성 크리처 시즌 1은 1945년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일본의 생체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과 혹은 진짜 괴물에 맞선 두 남녀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시즌 2 역시 시대적 배경이 시즌 1과 같을 줄 알았는데 시즌 2를 예고하는 영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장태상과 동일인일까요? 당연히 동일 인물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기억 못하는 괴물로 변한 자신의 엄마에게 죽임을 당한 채옥은 부활한 것일까요? 그녀는 아마도 79년 전 경성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시즌 1에서는 괴물이라는 은유적 요소를 통해 그들의 과거 만행을 잘 표현했기에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즌 2는 비판적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단순 오락적인 요소로 갈지 궁금하네요. 그래놓고 저들은 세상 앞에 시치미를 떼겠지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지금 당장 나랑 상관없어 보인다고 모른 척 눈 감아버리면 언젠가는 그 일이 우린 모두한테 일어나버릴 걸세 경성 크리처 시즌 2는 9월 27일 금요일 넷플릭스에서 오픈합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비밀의 숲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S대 출신이 아니면 사람 내접 못 받는 곳에서 늘 죄송해야 했고 늘 열등감에 찌들어있던 소동재 검사가 당당히 주인공으로 컴백합니다. 스폰 검사로 밀려난 동재는 다시 기회를 엿보며 성공의 꿈을 꿉니다. 비밀의 숲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가하고 관련 제작진이 참여합니다. 한없이 가벼운 동재가 주인공인 만큼 비밀의 숲처럼 시중일관 진지한 작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였던 동재가 조연에서 주연으로 화려하게 돌아오는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영혼이 열등감에 사로잡힐 동재는 사라집니다. 심오가 나 한번만 믿어주라 엄마 죽을 날짜가 확정되면 지옥의 사자들이 찾아오는 충격적 이야기 지옥 시즌2도 10월 오픈을 확정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파헤치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이용해 사람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려는 자들로 세상은 어지러워지죠. 죽음도 누군가에겐 구경거리가 되고 또 종교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미쳐가는 세상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현실에도 수많은 화살촉이 생겨난 것처럼 현실과도 너무도 닮아있는 작품입니다. 고지를 받고 죽었던 박정자가 다시 부활하면서 충격적인 예고를 했습니다. 시즌1에 비해 배우들의 이름값은 조금 떨어집니다. 유아인 박정민이 빠지고 김성철, 문근영이 들어가나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럼에도 삶의 가장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10 9 5 4 3 1 그 공포가 인류를 구원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용서가 안 돼. 그 비행기를 타.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드디어 돌아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콘텐츠를 세상에 알린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우적대는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456억 원의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OTT 드라마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창작 콘텐츠가 아닌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기다리는 작품임은 틀림없습니다.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후 비행기를 타지 않은 성기훈은 복수를 위해 다시 그곳으로 가서 게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정말 아무리 잘해도 본전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시즌1의 충격적 흥행을 넘어설 수 없고 비교만 당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아니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어두운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를 다시 한번 완성도 있게 담아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